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css 입니다 css css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신 분한테 맞추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ss는 제가 약자를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아주 조금 풀 수는 있겠다 자 캐스케이딩 스타일 자 여기서 건질 건 이겁니다. 뭔가 예쁘게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css는 웹페이지에서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외모를 담당합니다. css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html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html은 정보. 그럼 이제 css라고 여쭤보면 디자인이라고 답변합시다. 아셨죠? css는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원래는 css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css는 나중에 나온 기술입니다. 원래는 html 안에 그 태그들을 꾸며 주는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었어요. 뭐 폰트 칼라라든지 폰트 사이즈라든지.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자꾸만 그런 시각적인 정보와 그 정보를 자체를 설명하는 ol, li 이런 것들은 그 정보가 어떤 형태의 정보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폰트 컬러나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정보의 디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시각적인 것과 정보적인 것이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공존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html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그 체계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html 파일을 이해해야 되는 머신들이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따가 우리가 css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html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ml만 있었을 때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css라는 겁니다. 그래서 css를 인해서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다시 css의 한계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 html5니 css3니 수많은 기술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어요. 겁납니다. 겁나. 저도 겁이 나요. 그래서 웹이라는 게 옛날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이었는데 점점 그렇지 않은 기술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css는 html보다 한 1.5배 어려워요. css는. 다행이죠. 조금 점점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피곤한 건 좀 불행한 거예요. html는 좀 이렇게 기력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흥미롭습니다. css를 일단 한번 예제부터 살펴보죠. 실습입니다. 따라하세요. 자 앞에다가 css라고 붙이고 조금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css 언더바 그리고 뭐 1로 합시다. 아 죄송해요. 자 1.html로 하셔야 돼요. 자 1.html. css는 html 위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html 없이는 css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html 파일을 먼저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html 하면 우리 기본적인 왁구가 있죠. 자 자 이렇게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이렇습니다. 항상 html은. html 하고 탭 바디 하고 탭. 한 단계 더 늘어났지만 mbc 더 편해요. 자 잘 되셨어요? 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ul 태그를 써서 li 곱하기 o 탭.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좋아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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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핑. 네. 자. 핑. 자. 저와 같은 화면이 뜨나요? 자. 자. css1.html 이렇게 떴으면 됐습니다. 자. 제가 뭐 디자인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디자인 수업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예쁘게 하는 재주는 없어요. 못생기게 하는 재주는 있습니다. 네. 못생기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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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고 해보세요. 자. 바디가 있고 헤드가 있죠. 바디는 이 브라우저에서 여기 화면 표시되는 이 영역 있죠? 그 영역에 표시되는 것들이 보통 바디 태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드 태그는 헤드 태그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그 문서의 제목 그 문서의 그 문자 코드 값 아까 제가 캐릭터셋이라고 말씀드렸던 utf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문서의 어떤 키워드 그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문서 자체를 설명하는 정보들이 헤드 태그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보이죠? 정신은 안 보이죠? 뭐 그런 메타포겠죠. 예. 자. 그래서 헤드 안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쓰세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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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빨리 확인해보세요 다 되신 분들은 어때요? 빨간색으로 저처럼 됐나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CSS가 HTML의 디자인을 변경한 걸 보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문법적인 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이거 있죠?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 열리고 스타일이라는 태그 닫히고 그 안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CSS의 문법에 적용을 받는 놈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스타일 태그는 뭘까요? 지금부터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CSS야 라고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스타일 태그 다음에 나오는 텍스트들을 CSS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동작하겠죠? 어디까지? 닫히는 스타일 태그까지. 맞아요?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여기 딱 들어오면 브라우저가 어?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CSS구나. 여기 CSS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거 맞나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부터 HTML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얘라고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이 스타일 태그는 HTML일까요? CSS일까요? 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자, HTML 맞습니다. 여기까지 HTML. 그리고 스타일 태그 안에부터 CSS.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의 파일 안에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HTML인데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언어가 들어갈 때 어떻게 그 다른 언어를 브라우저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가 그 인지시키는 마지막 방법이 결국 자기의 문법인 거죠. HTML로. HTML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HTML에서 그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시키지 않고 CSS를 따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다시요. HTML 언어 안에서 구해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시키지 않고 CSS라는 다른 방법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HTML이 옛날에 HTML만 있었는데 왜 CSS라는 게 나타났는가? 그거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기억했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그리고 또 질문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또요. 대가로를 대가로를 띄웅띄웅 어디요? 가로 열고 옆에 하나 쓰고 가로 닫지 않고 아 중가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가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제 스타일이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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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로 끝내도 돼요. 근데 여러 개의 효과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자 갑시다. 그럼 이제 문법적인 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자 우리말로는 선택자라고 합니다. 선택자. 셀렉터. 그래서 얘가 선택자일까요? 자 이 뒤에 것부터 중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간 있죠?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또는 뭐 디스크립션이라고도 해요. 자 효과라고도 합니다. 효과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딱 봐도 대충 알겠죠? 색깔을 붉은색으로 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색깔을 붉은색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효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효과를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라는 것이 선택자 인 거죠. 그래서 LI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들에게 태그들의 글씨 색깔을 붉은색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 요거는 뭐 형용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언어랑 상당히 유사해요. 예 근데 더 분명한 분명한 이 기호 체계들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음성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 같은 것들을 쓰기가 애매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 이해하는 거는 굳이 음성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LI를 LI의 칼라는 붉은색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저 LI 폰트 사이즈를 제가 확 키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폰트 사이즈는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현대미술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자 어떠세요? 되죠? 특히나 IT 쪽에 계신 분들은 CSS라는 말이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들었을 겁니다. 근데 CSS를 처음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희열이 있을 수 있죠. 내가 CSS를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 정말이야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느낌이 참 중요한데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효과가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만약에 효과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일렬로 가면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취향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죠. 헤드를 누르면 안 그렇죠? 예 자 됐나요? 자 이게 뭐냐면 선택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CSS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선택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언어인데 이런 선택자라는 체계를 통해서 HTML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선택자나 그 CSS의 효용이 더 잘 드러납니다. 제가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부로 설명 안 드렸어요. 왜 CSS가 생긴 거냐는 거. 자 갑시 갈까요? 아 말이 자꾸 혼나오네요. 갑시 가.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의 태그 중에 HTML가 자바스크립트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는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로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할 수 없는 걸 물어봐서. 습관이에요 습관. 못된 습관이에요. 자 클래스는 그냥 액티브. 이 액티브란 이름은 이미의 이름이에요. 제 마음대로 쓴 이름입니다. 액티브가 아니라 뭐 디액티브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액티브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하려고 하는 이 htm의 태그들은 클래스의 이름이 뭐예요? 액티브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되나요? 아 좀이요? 그냥 맞춤표. 예예. 맞춤표. 자. 맞춤표. 알뜻말뜻하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정말 이해 영역이 아니라 아셔야 될 영역입니다. 알고 계셔야 될 영역이에요. 자 봅시다. 자 요거 이런걸 뭐라고 해요? 아 그건 써있잖아요. 제가 써있는거 물어보겠어요. 설마. 농담이에요. 자 속성입니다. 속성. 근데 이 속성의 속성은 뭐죠? 이제 클래스 그죠? 이 속성은 클래스라는 이름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클래스라는 이름의 속성은 특수한 속성이에요. 다른 속성과는 다르게.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속성이에요. 뭐냐? 여러분이 css의 셀렉터에 .active라고 이렇게 써주면 그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 html 태그들 중에 클래스의 값이 액티브인 태그들만을 선택하는 선택자가 됩니다. 자 지금 한 얘기 잘 이해가 안간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다 이해가 할 일은 없는데 다시 설명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자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active란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 태그들만을 선택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active가 아니라 strong이라고 하고 strong이라고 하면 여기도 strong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만 저 점이라고 하는 저 기호는 약속되어 있는 책이에요. 책에 자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약속이죠. 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앞에 붙어있지 않은 선택자는 태그의 이름을 가리키는 선택자입니다. li라는 태그 html이란 태그 다 약속이에요. 중가로 안에는 주석이 안 먹나요? 어디요? 중가로 안에다 주석을 넣었더니 이거요? 이거는 html의 주석이기 때문에 css의 주석은 따로 있어요. 자 이건가? 아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아스트리크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아까 제가 strong을 active로 바꿔봤고 했죠.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li라고 하면 이거는 li라는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 자 여기다 점을 붙이면 li라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는 태그들만을 선택하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또요. 예 혹시 저희가 지금 다섯 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li라는 css를 줬는데 거기서 효과를 주고 나머지 두 개만 따로 다른 효과를 주려면 저게 한 번 더 나와요. 중가로는 li라는 중가로는 하나는 전체의 아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곧 설명드립니다. 자 또요. 예 사이즈 크기 그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스펙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제 지금 머릿속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생활코딩에 보시면 css 사전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같이 이거 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혼자서 막 육아하면서 만들었어요. 애원 맛인데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한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펙 문서 이 공식적인 문서들이 있는데 조금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제가 LI하고 이렇게 했죠. 어이구 글씨가 너무 커서 화면에 안 나오네요. 아무것도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세요? 첫 번째는 어 LI 태그에 컬러를 붉은색으로 적고 자 두 번째 저 css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는 태그들에 대해서만 파란색을 준 거예요. 저걸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죠. LI에는 붉은색 그리고 액티브만 파란색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개 화면을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적용이 돼서 여기에 있는 모든 LI 태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붉은색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클래스네임이 액티브인 태그들 여기 있는 요거 html가 자바스크립트죠. 얘와 얘죠. 얘에 대해서는 파란색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얘를 이긴 거예요. 맞아요? 점 액티브라고 하는 요 선택자가 LI라는 저 선택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 액티브의 색깔이 채택된 거예요. 두 개의 색깔이 현재 경합을 버렸는데 그 중에서 점 액티브라는 색깔만 채택이 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태그 선택자보다 클래스 선택자가 태그 선택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 클래스 선택자의 우선순위가 더 높였냐 클래스 선택자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지금 좀 많이 지쳐있으신 것 같은데 6시까지 쉬겠습니다. 6시 1시간 2시간 3세 4